이번 시간에는 맥의 운영체제인 OSX에서 SSH 키를 생성해서 그것을 길랩에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우선 터미널을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것을 클릭해서 실행하시면 되고요. 만약에 아이콘이 안 보인다면 위쪽에 있는 독보기 아이콘을 클릭해서 스포트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터미널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뜰 거에요. 그럼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시킵니다. 그러면 제가 터미널에서 SSH로 키를 생성하는 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여기에서 SSH-KeyGe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. 이 화면은 뭐냐면 여러분이 SSH-KeyGen이라는 것을 통해서 SSH-Key를 만드는데 SSH-Key는 공개키와 비공개키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비공개키, 비밀키는 여러분이 혼자서 안전한 곳에 절대로 누출되지 않는 곳에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공개키는 여러분이 접속하고자 하는 서버에 업로드해서 SSH로 접속할 때 사용하는 키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접속하려고 하는 이 서버는 길랩의 서버죠. 길랩이 제공하는 원격 저장소에 우리는 SSH-Protocol을 이용해서 접근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성한 이 공개키를 길랩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 SSH-Key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user 밑에, egoic 밑에 .ssh-id-rsa라고 하는 저 경로에다가 키를 생성하겠다라는 뜻입니다. 저 경로에 키가 있다는 얘기예요. 이렇게 엔터를 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강화된 보안을 원한다면 여기에 패스워드를 쓰시면 되고 아니면 커밋을 하고 푸시를 했을 때 불필요하게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필요가 없다. 내 컴퓨터는 충분히 안전하다. 그럼 그냥 엔터 치시면 됩니다. 엔터를 한 번 더 치고요. 이렇게 생긴 메시지가 떴다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id-rsa라고 하는 파일과 id-rsa.pub라는 파일이 생성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 id-rsa라고 하는 이 키는 identification, 이거는 비밀키라는 뜻이고 노출되면 안 되는 키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길랩에 등록해야 되는 키는 여기 있는 id-rsa.pub, 뒤에 있는 pub는 public의 약자인데요. 이 공개키, 이렇게 두 개의 키가 생성이 됐다는 뜻입니다. 그럼 이 키가 잘 생성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이동을 해볼까요? cd하고서 물결은 자기 자신의 디렉토리이고요. 이것은 이 맥락에서는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.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서 밑에 있는 .ssh라는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. 그리고 ls-al이라고 입력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d-rsa.pub라는 파일이 이렇게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. 여기 있는 이 id-rsa.pub라고 하는 이 파일이 여러분이 길랩에 등록해야 되는 파일입니다. 그러면 등록 과정을 한 번 살펴볼까요? 우선 cat 그리고 id-rsa.pub이라고 하는 저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저 파일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합니다. 끝까지 공백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 안되고요. 놓치지 말고 신중하게 카피를 하십시오. 오른쪽 클릭을 해서 저는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길랩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위쪽에 보시면 자신의 이렇게 마이 프로필이라는 화면이 보이시죠? 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sshkiss라고 되어 있는 것 보이시죠? 이걸 클릭합니다. sshkiss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저장소에 접근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키를 등록해 놓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키를 여러분의 계정에 등록해 놓으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바로 이 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성했었던 sshpublic키를 등록하는 과정을 한 번 살펴볼게요. 자, add new를 선택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? 거기에 아까 우리가 카피했던 내용을 자,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타이틀에다가는 뭐, 마이 맥이라고 이렇게 적죠? 자, 그 다음에 save를 하면 지금 제가 추가한 이 내용, 이 내용은 저의 맥힌토시에서 생성한 public키를 githnap에 등록한 겁니다. 그러면 다음부터 제가 githnap의 저장소에 접근할 때는 제 로컬에 있는 public키와 이 githnap의 서버에 있는 이 public키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것이 일치한다면 이제 인증된 사용자로 githnap에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다음부터 진행되는 내용은 그 운영체제가 어떤 것이건 사실은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맥에서 ssh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. 그럼 여러분은 그 다음 부분인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로컬 컴퓨터의 git을 이용해서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한 내용을 git을 이용해서 githnap에 업로드하는 방법을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